와 와 와 이거 딱급이다 이거 안짜 땅봅 우와 자 현남건즈다 소금과 후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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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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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어새야 니가 신 거 좋아한다며 김치국물 이거 그냥 좀 넣지 뭐 와아아 다진마다 이거 약간 갈색은 뭐예요? 조미료 조미료 안 들어가면 안 돼 아 우리는 또 조미료 넣어야 돼 식당하는 사람들은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좀 넣어야 돼 요건 뭐예요? 아니 소금 이거 설탕 조금 왜 덩어리가 졌어 으흠흠 나는 이 간장도 조금 넣어서 해 먹거든 으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아 이게 음식이 생각보다 엄청 편하네요 아니 김치찜은 김치만 맛있으면 돼 밑간 그냥 살짝 하고 고기만 익으면 된다니까 다 음식이 어서 커요 어? 이거는 뭐 맛없기가 더 힘들다 진짜 맛없기가 힘들지 맛없으면은 그냥 저승길로 가야지 잠깐만 야 고기 잘 익었다 쏙 다 하나씩 먹고 아 맛있겠다 진짜 그냥 맛있겠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어 뭐 뭐 오 아 야 야 진아 갔어 까불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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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빨리 끓여 오우야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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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말이 필요 없네 음 우와 나 간이 딱 맞다 에이 김치찜 안 맛있는 데도 있어 뭐 하먹으면 다 맛있어 꼬다리가 꼬다리 나도 꼬다리 좋아해 나 꼬다리 좋아하잖아 형이 그래가지고 다 짜놨잖아 네 꼬다리 꼬다리 딱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한번 쫙 베어물면은 찜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지 오..오..오..오꼬 오이고추 오이고추 이게 진짜 오이고추네 요렇게 하면 진짜 오이고추다 어? 와 맛있다 진짜 맛있지 대충해도 이 정도 맛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너 실명된다니까 진짜 조심해 인마 아니 오늘 속 괜찮아 오케이 국물에 밥은 좀 말아먹어야지 그대로 오케이 형이 형인데 왜 자꾸 우린 니가 해 우린 하나야 둘 순이야 둘 순이야 둘 순이야 둘 순이야 아 형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 편집해라 요 편집해라 요 야 근데 너무 맛있다 그치? 음식은 요만한 차이야 음식은 요만한 차이야 음식은 요만한 차이야 우아 원정 원정 와아 맛있는 녀석 뜨거 이정도 먹나? 딸 아까 니 오기전에 벌써 2끼 먹었네 고기 하나 먹지 왜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들고 마셔봐봐 짜지도 않아 끝났다 끝났어 왜 이렇게 진하지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현남겐시다